5월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 어머니 일제강점기의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한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빛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모았습니다. 불쏘시계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 거금 400원 1930년대 쌀 한가 많은 13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흥열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양주동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그릇들 사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위대하지요. 어버이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삶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